무슨 일이야? 지민이 들어올 거야 정말? 어 어머니께서 직접 지민이 데리러 미국에 가시겠대 어머님께서?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분명 내 편이 돼주실 거라고 지민이가 온다는데 당신 안 기뻐? 당연히 기쁘지 하지만 하지만 뭐? 지민이 들어온 뒤에 아버님이 또 지민이한테 해코지라도 하시면 걱정마 절대 그럴 일 없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장담해? 이제부터 모든 건 내가 결정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곽현진정 네가 감히 날 알겠지? 알겠지?